탈실로 그릴래 린다 린다 그린다 세비랑 릴레 릴레 그릴레 나도 무엇으로 그릴까 어떤 그림 그릴까 짝짝 이제 시작해볼까 물감 물감 가위 가위 그리고 탈실 탈실 됐다 이제 준비 끝 너무 기대돼요 이 실에서 무슨 그림이 나올까 털실을 먼저 물감에 담가서 구불구불하게 놓아줘 자 이제 당깁니다 스르르르르 우와 그림이 생겨나요 실이 꼭 넘실 넘실 춤을 추는 것 같네요 한 번 더 쭉 우와 구불구불 모양 정말 예쁘다 실을 쭉 당기니까 물감이 쓱 그어지지 너무 신기해요 아 쌤 여기 실 빤이 있어요 이걸로 다 해주세요 다 와 이렇게나마니 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하얀 물감을 듬뿍 부어주고 슥 슥 슥 슥 슥 평평하게 펴줘 슥 슥 슥 슥 자 이제 물감 바른 실을 하나씩 올립니다 이제 이 길다란 막대기로 쭉 그어당길게 어때? 와 물감이 쭈욱 꼭 분수 같아요 물을 마구마구 뿜는 분수 이번엔 좀 새롭게 실을 팽팽하게 잡고서 쓱쓱 문질러 볼게 네? 실을 문질러요? 자 여기를 보세요 먼저 기다란 실을 하얀 물감에 푹 담궈주고 실 양쪽 끝을 잡고서 쓱 그 옆에 또 쓱쓱 한 번 더 쓱 이런 그림 어때? 우와 이번엔 하얀 줄이 쭉쭉 생겨났네요 쌤 너무 재밌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실로 또 어떻게 그릴까요? 실을 당겼고 쓱쓱 문질렀고 아 이번엔 쭉 뽑을 차례다 실을 쭉 고리 위로 뽑아볼게 구불구불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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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리 출동 자 보세요 쭉 어때? 우와 정말 화려하다 마치 꽃 같은데요? 꽃잎이 알록달록 화려한 꽃 실로 그리기 너무 재밌어요 땡 이번엔 무슨 실로 할까요? 이실? 자실? 주우실? 어떤 실로 하지? 이 실로 해보실래요? 어? 하하하 친구들도 실로 재미난 그림 그려봐요 네 오호 실로 그린 그림이라 하하 하하 모모도 해봤지 응? 짜자자 하하 하하 복슬 복슬 모모 하하 아이고 정말 오래도 걸렸다 하하 수고했어 나 자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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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슬 복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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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듬아 뭐해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려 과일? 무슨 과일? 파인애플 파인애플 만들 건데 일단은 여기 꼭지부분도 그리고 여기 이 실있지? 이 실을 짧게 잘라서 풀로 마구마구 칠한 다음에 칠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붙이면 돼 근데 이드니 옷에도 긴다란 선이 있네? 옷에 빨간색 선이 있다고 그렇긴 그렇네 예뻐 예뻐 파인애플국지 복시리복시리 달다 일단은 여기까지 채우고 이 판으로 여기다가 찍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찍어 찍어 아 털실에 감았구나 응 찍고 우와 실 모양들이 찍힌다 많이 맛있게 칠해주려면 또 주황색도 필요하겠지? 잘 잃게 주황색 주황색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덜어낸 다음 덜어낸 다음 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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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그러면 많이 익은 파인애플이 돼 달콤한 파인애플 향기가 난다 우와 향기 좋아 우리 이거 먹을까? 좋아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이번에는 꽃을 만들어 줄게 꽃을 우와 신난다 신난다 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말기만 할게 돌돌 감아서 돌돌 감아서 여기다가 붙여 우와 이쁘다 이쁘다 꽃 좋아해? 아직 안 끝났어 응 꽃잎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 음 어떤 색으로 해볼까 그러면 음 보라색? 보라색? 음 보라색은 없는데 보라색 없으면 빨간색? 빨간색? 응 또 붙여주면 예쁜 꽃이 되지 여기다가 파란색 실을 우와 또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감으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핑크색 꽃이 완성돼 우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 줄기까지 할거야 또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내 그림 어때? 아우 너무너무 근사해 우리 같이 파인애플 먹을까? 모모는 빼고 으악 아하 모모도 조금 있다가 같이 먹자 모모도 부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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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릴게! 나도 그릴게! 저는 외계인 나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탈실로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멋진 장단 주시오 낙양동천이화이저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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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les 박스에 찾아왔으니 다같이 추민함 바탕 추워 보는 것이었더 하냐 뭐냐 멋진 장단 주시오 남녀동전 이화의전 더 습임 뒤지압살이 지난 500 gab infec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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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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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